뭐가 맥락이 맞는데? 야, 엽상아 너 눈치 없이 그 아... 형, 일부러 앉은 거예요. 일부러 앉은 거야. 그날 자존심 때문에 끝내자고만은 해버린 거야. 잘해. 나가자. 백날 해봐라, 절대 안 돼, 둘이. 둘이 한 시간을 둬도 안 돼. 안 되는 건 안 돼.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마. 너를 사랑해. 나의 마음을. 나 둘이 nume. 누구한테 부르는 거야? 나의 마음은. 나 둘이 알아. 민규 생각. 민규 생각. 민규 생각. 민규 왔다 간다. 민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. 민규 왔다 간다. 민규 들어오려고 했는데 노골적이다, 노골적이다. 야, 갔어. 민규 들어오려고 다 가, 지금. 후진해서 간다. 야, 민규가. 벌써 질렸대. 못 들었어요. 왜요? 왜요? 무슨 일 있었어요? 무슨 일 있었어요? 남자한테 똑같아.